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원서 15장 2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원서 15장 29절 말씀 아멘 악인은 나쁜 사람, 의인은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으셔 친구들도 나쁜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잖아? 하나님도 나쁜 사람과는 친해지고 싶지 않으신가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지? 좋은 사람이 되기로 꿈이랑 약속!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